1, 2, 3 안녕하세요! 우리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제 KCON 뉴욕 현장인데요 오늘 팬분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그렇죠 민 앤 그린 레드 카페 레드 카페 스타라이브 그런 것 속에서 팬분들을 많이 만나뵈는데 역시 환호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KCON 무대 말고도 이제 내일 특별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내일 팬분들과 함께하는 스페셜 데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우와! 데이트! 먼지는 일단은 시크릿이지만 그렇죠! 시크릿! 먼지 정말 저도 많이 기대가 되고 두근댑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오늘 저희 골덴차이드는 무대를 또 무사히 마치고 내일 데이트를 한번 준비하러 가볼까요? 네! 좋았습니다 네! 골덴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지금까지 골덴차이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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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냐 알라브레오 We are 골덴차이들 We are 골덴차이들 뉴욕에서 황당하게 한번 무대를 해보고 내려오겠습니다 골덴차이들 에너지를 뉴욕에 퍼트리고 가겠습니다 빨리!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정신이 날씨가 아주! 와! 이런 날엔 우리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아 그쵸! 우리 오늘 뭐 할까? 그거 얘기했잖아요 어제 팬분들과 특별한 데이트 한다고 했잖아요 그치! 팬분들과 특별한 데이트 넌 뭐 할 것 같아? 오늘 특별한 데이트 특별한 데이트를 하니까 진짜 뭘 할지 도무지 감이 안 오네 그치! 근데 이제 뉴욕 시리가 약간 좀 크잖아 그럼 걷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그러면 뭘 자전거를 타나요? 자전거? 오토바이? 드라이빙을 해야지 드라이빙 드라이빙? 드라이빙? 그래! 운전을 해야지 운전 누가 운전을 해야지? 너 면허 있어? 저 없죠 너 면허 있어? 없어요 나 있어 면허가 있다고요? 내가 또 오늘을 위해서 국제 면허팀 뭐야 안 보여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진짜라니까? 인터내셔널 드라이빙 드라이빙 퍼밋 아니 아니 우리가 정준이 형 진짜라니까 봐봐 내 사진도 있잖아 봐봐 오늘 좀 못 나오긴 했다 야 이거 언제 만들었어? 내가 이게 또 오늘 뉴욕 와서 뉴욕에 있는 골드니스 분들과 함께 특별한 데이트를 할 것 같아서 혹시 몰라서 준비를 해봤지 또 아니 한국에서도 장진영 차 타본 적이 없는데 미국 와서 타보네 자 이제 그러면 차를 타러 가볼까 아 그거예요? 이거야 우리가 차를 타 바로 이거야 조요차 조요차 자 한번 만져봐도 되나? 아 뜨거워 야 완전 약간 그 진짜 트랜스포머 변신할 것 같지 않아? 그 약간 영화에 나왔지 오 진짜 예뻐 근데 색깔도 진짜 예쁘고 이거 모델이 CHR이야 CHR? 도요타 CHR CHR 도요타 CHR이라는데 잘 부탁한다 그래 잘 부탁해 잘 부탁한다 약간 그 사이즈도 중형이기도 한데 그렇게 크지 않아서 되게 남녀 구분 없이 남녀노소분들 다 잘 탈 수 있을 것 같아 와 야 이제 외형 한번 봤으니까 내부도 봐봐야지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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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괜찮네 오 아 형은 운전석 탄다 운전 벨트 이게 또 이제 이게 우리 골든차일드의 드림카잖아 드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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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림카인 만큼 소중하고 좋은 분들만 우리가 태워드려야지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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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제 골드니스를 만나러 한번 가봐야지 그쵸 가보러 한번 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우리 드림카를 타고 어 주욕시디로 한번 누벼보자고 네 3 2 1 레츠고 바이바이 예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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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그냥 장준이 형 운전 처음으로 아유 무슨 어? 형이 또 이게 베스트 드라이버 아니냐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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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츠고 레츠고 내가 도요타 차는 처음 타보거든 진짜로 네 시승감이 진짜 좋아 시승감이 진짜 좋아 시승감이 진짜 좋아 어 그래도 형 생각보다 운전 잘하는데요? 그냥 운전 잘한다니까 진짜 내가 이래봐도 면허 딴 지 지금 2년이 지났어 스무 살 스무 살 되자마자 거의 바로 땄으니까 맞네 동현아 너도 이제 면허 딸 수 있어 딸 수 있는데 딸 엄두가 안 돼 아 맞아 응? 나중에 면허 따게 되면 이 차 한번 몰아주고 싶다 그러니까 아 아 아 아 아 ED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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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DITH 뭐야? nossa 이거 아니야? Q. 이거 뭐지? 노요타! 네, 노요타 CHR! 대열은, 대열은 잘 탈 줄이야. 와, 형! 와! 뭐예요? 그거 대박이다. 와, 근데 형, 저 형 운전한 거 처음 봤어요. 아, 그래? 저도 진짜 처음 봤어요. 형, 그거 부탁 하나 해도 돼요? 뭐? 할 수 있어요? 뭔데? 제가 여성분이라고 생각하고 형이 한번 멋있게 후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후진? 네. 할 수 있어요? 그 있잖아요, 약간 심쿵한 그런 행동들. 막 살짝 뭐 이런 식으로? 네. 뭐 살짝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막 이런 것도 이렇게 몸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형, 형 이런 모습 처음 봤어요. 도요타 CHR 잘 부탁한다. 그럼 이제 빅북 쪽으로 한번 그냥 운전 실력으로 한번 보러 갈까요? 용전재ей, 검증시간, 검증시간. 드라이브 하기 좋은 나시는.. 그때 보면 머리카락이ض спорт ㅋㅋㅋㅋ talking 저는.. çekㅇㄠ 와우! 너무 좋아요!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아, 진짜? 진짜? 너무 뜨거워!